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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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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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풍족함이 먹으면서 줄어들지 않는 메뉴의 풍족함을 좀 느끼고 싶었고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가 여기도 찍어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래 하나 잠깐 찍자 왜냐면 너무 찍어 먹고 싶었거든 맛있어 맛있어 찢어었 찢어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오늘 진짜 맛있게 먹지 않아요? 왜냐면요 진짜 엄청 오랫동안 먹고 싶었거든요 미간도 인생이 퍽퍽 세지네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좋은지 알 수 있을까 거기다가 이 프리터스 나초 치즈를 찍어 먹으면요 이 치즈의 고소한 맛이 황금올리브 특유의 맛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울어요 울어 저 울어요 지금 처음으로는 일을 받은 1시간 동안 이 치즈의 고소한 맛이 다른 랍스파인리 좀 더욱댓은 이낙을 미친 좀 하더라구요 을 찍었으니 인생이 퍽퍽퍽퍽한 맛 닭다리살의 촉촉함이 너무 좋아요 어떡하냐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떡해요 제가 아무리 프링클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넘버먼 치킨은 요거예요 약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왔을 때 가장 먼저 맛보여주고 싶은 치킨 양념 한번 가기 전에 원래 후라이드 양념 한번 갔어야 되는데 치즈에 정신이 팔려서 쓰지를 못했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양념 가야지 이맘때쯤 맛있겠다 진짜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여러분 이 달달한 양념 맛하고 치즈의 고소한 맛이 서로 중화가 잘 돼요 으흐흐 양념장 음~~ 어떡해! 왜그래도 너무 맛있잖아 아니, 비비큐는 주기적으로 당기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이 특유의 비비큐 향이 있는데 얘가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냐면 일단 닭다리를 좋아해요 왜냐면 닭다리 여기 끝에 연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닭다리 살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그 다음은 날개랑 봉! 그 다음은 닭가슴살! 근데 난 그때 가슴살을 뻑뻑한 그거를 소스에 찍어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뻑뻑살 좋아하는 사람들도 약간 음식을 먹었을 때 목이 꽉 막혔을 때 음료로 샤악 내려주는 그 마음 그 갬송 그래서 저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하면 밤고! 난 밤고구마도 맛있더라 밤고구마 먹고 목 탁 박힐 때 우유 먹으면 맛있거든 난 밤고구 connecting 쌀이, 저는 지금 쌀이, 쌀이, 뱀, 다이, 다이, 다이물란 또는 아침마다 이거 못먹을까 막을 줄 at paycheck 그래서 내가 진짜 잘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다 특히,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었을 때 threats 나는 세상에 오늘도 racism loin 연유에다가 푹 찍어서 모자를 만들어준 다음에 황금한 치즈불도 맛있어요 약간 BHC 치즈불보다 조금 더 기름진 느낌인데 그래서 좀 더 매력있는 느낌 여러분 이곳은 좀 TM끼리 아이인데 제가 요즘에 대탈출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대탈출 팬분들 계세요? 대탈출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최근에 티빙으로 연결돼서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있는데 저는 그냥 시즌3부터 봤거든요? 친구가 시즌3가 제일 재밌다고 해서 근데 시즌1부터 봐야겠더라고 시즌3 보다 보니까 그 유니버스가 말이죠?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연결이 된다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저도 그런 거 방탈출 해보고 싶어요. 아니 진짜 왜 요즘에 유튜브에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들 같은 거 있잖아요? 머니게임이나 공범이나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대탈출! 햇도시락 편하면 재밌겠다. 흥! 너무 사심이 가득했죠? 대탈출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흥! 맛있어요. 맛있다. 음. 맛있다. broader. 맛있다. 여러분, 아님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세요? 왜 재밌는, 예를 들어 뭐 재밌는 드라마나 재밌는 애니메이션,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한 번에 밤새 쫙 보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아껴가지고 보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아껴 아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쨌든 아껴 봐도 하나씩 계속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쉬울 정도야 대탈출 평생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나도 만나고 싶어요 강호동님, 피오님, 김동현님, 신동님, 이병자님 사인 받고 싶다 여섯 조각 정도는 먹겠는데요? 아니, 이게 한 마리에 여덟 조각이거든요? 내가 원래 한 마리 다 못 먹었는데? 이제는 쑥쑥 잘 들어가네? 이제는 쑥쑥 잘 들어가네? 이제 냠냠까지해요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생명, 쌉쑥gel, 쑥쑥, 쑥쑥, 쑥쑥 그렇죠? 맛있다 맛있다 네 맛있다 아니, 맛있다 맛있는 아니 튀김옷이 너무 맛있어 신기해 어떻게 후라이더를 양념 찍어 먹는 거랑 양념 치킨을 그냥 먹는 거랑 맛이 다를까요 열이란 진짜 신기한 거야 맛있다 치킨 치킨먹을 때 무 먹으면 채소 먹는건가? 채소 약치니까 그렇듯 오늘의 주제는 닭다리 파티와 대탈출 너무너무 재미있다였네요 그리고 오늘도 아주 맛있었다